인기상, 우주상, 서우수상, 대상금으로 진행되고요. 부상자에게는 상금 그리고 상장 트로피가 수여됩니다. 그리고 또 연말에 진행이 되는 멋진 시간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5기 권역변 또 본선의 시간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오늘 과연 그 무대에 어떤 주인공이 가게 될지 궁금합니다. 자, 그럼. 인기상부터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기상 시상은 사단법인 한국연예예술인총연합회 문경지회의 장두용 가수분과위원장께서 수고를 해주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먼저 인기상입니다. 인기상, 장관 번호 7번 내 사랑 그대를 부른 강었나 축하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상장 인기상 성명 강었나 이 사람은 사단법인 한국연예예술인총연합회 문경지회에서 주최한 제6회 대한민국 청소년 트로트 가해제에서 이와 같이 입상하였기에 이에 인기상을 드립니다. 사단법인 한국연예예술인총연합회 문경지회장 김종이 여러분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합니다. 자, 계속해서 우수상입니다. 그렇습니다. 우수상의 시상은 사단법인 한국연예예예술인총연합회 장한식 경북도 주회장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우수상. 장관 번호 2번, 님의 등표를 부른 박상현. 축하합니다. 아주 여유있는 모습이에요. 자, 상장 내용이 갔습니다. 전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잘 불러주었죠, 님의 등표를. 네, 정말 훌륭했어요. 네, 축하드립니다. 자, 이어서 최우수상입니다. 네, 시상에는 사단법인 한국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 김종이 대구경북운영위원장께서 수고를 해주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최우수상, 장관 번호 1번, 사내를 부른 강창은우 축하합니다. 네, 상장 내용을 맞습니다. 보내주시고요. 트로프와 상금이 주어집니다. 네, 장은우 군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상금 증서까지 함께. 네. 자,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대상 누구에게 영광이 돌아갈까요? 저도 궁금한데요. 네. 자, 먼저 시상을 해주실 분을 모셔야 되겠죠. 시상에는 사단법인 한국연예예술인총연합회 석현 이사장께서 수고를 해주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제6회 대한민국 청소년 트로트가 이제 대구경북편 영예의 대상 장관 번호 6번, 설중매를 부른 박선 축하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자, 상상과 크롭기 그리고 상금이 100만 원이죠. 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연말 본첩 무대에서도 만나뵐 수 있겠는데요. 오늘 고흡기에 한복을 차려입고 멋들어지게 선배님의 노래를 잘 불렀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자, 새로운 고향 1등 문경에서 함께한 제6회 대한민국 청소년 트로트가 이제 대구경북편 이제 또 인사를 드려야 할 그런 시간입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는 대상 수상자의 앵콜곡을 전해드리면서 다음 무대에서 더 좋은 모습으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More Thanh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이 프로그램 100연부터 100세까지 마이넷 라이브 마이넷 상조와 함께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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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